전... 주워 시에... 아 치지 마라! 스마일 디디 뒤돌아 봐 내가 웬만한 게 안 으툴라 이거야 게 bright 거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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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고생 게이버 내가 그 그게, 그거 아니야 이거 둔라 여기 한푸 결국엔 너 더 정하 세골을 만나러 가 골! 너 뭐야 이거 의상이야? 되게 뭐랄까 이상한 나라의 엘리트에 나올 거야 설마 오늘 사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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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촬영할게요. 오랫동안 . . . . . . 남의 스토레가 도둑한 사람들이 아는 나보다 더 벅차 없을끼도 부끄럽도 바라 이게 내 영혼의 징어들어 마스 무셋.. 무셋 프레 이거 어떻게 하냐? 무셋 프레? 무셋 프레 무셋 프레 프레 이거야 프레 프레 저 방금 한 거 맞죠? 무셋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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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니야? 피해? 프레 아 이게 아닌데?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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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이 형 칭찬해줘 어떻게 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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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nch woo 아 아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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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나 신나서 그래. 하하하하 wiek 하하하하 하하하 똑같아 해요 하하하하 ihre 여기에 네가 보고 고기는 주문하나면서 어제 그 엔딩 무대에서 이렇게 미국이다 이거 아무 것도 있어요 있어요 아 그치 그럴 걸요? 하하하 재투루 하세요 아 저 5시 굿즈앤뽀크 굿즈앤뽀크 네 두찌 뽀구 두찌 뽀구 에스쿠 부우지 앞에 두찌 네 찌 네 찌 네 찌 아 빡 박세요 괜찮아요? 네 오오 멋있어 됐어요? 멋있어 멋있어 나는 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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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번 쳐줘야죠. 한번 쳐줘야죠. 포인트 한번 보여주나요? 지금 소개해주신 타이틀곡 페이클러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어려워요. 안성맞춤인가? 안성맞춤인가? 아 성 아이 맛 아이 춤 아이 아 안 아 성 왜 두글자야? 첫째 어 네글자 안성맞춤 밑에 박스? 밑에 박스? 나 오케이. 됐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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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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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가 여기가 안녕 안녕 이쪽으로 어디나 이렇게 어떻게 Century 리뷰 이번에는 신인상, 올해의 발표 배우 장동유, 김새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새런입니다. 김새런 씨? 네, 네, 네. 저한테 완전 대성매의 올해 성인이 되실 거예요. 김새런 씨는 20살 돼서